오늘 많이 와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 상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인에 73번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남병원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주거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하시고요 검사 결과가 18일 23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새벽 1시부터 2시 10분까지 병원 전체를 소독을 하고 주변 소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5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분이 이틀에 걸쳐서 저녁식사 등 타지역의 친구 5분과 같이 활동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병원은 18일 23시 30분부터 현재 병원 전체를 코트격리를 해서 진료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직원, 환자, 의료인에서 약 426명이 계시는데요 아마도 이제 한 이틀 정도 격리를 해서 더 진단 후에 아마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역학조사관들은 동선 파악 및 CCTV 분석을 하고 있고 역학조사 범위를 5월 16일부터 5월 18일 사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직원이 병원에서 근무한 날짜는 16일 날 09시부터 13시 18일 날 0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료를 근무를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교통편은 분당선을 이용했는데 기흥역에서 서현역을 출퇴근할 때 이렇게 이용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접촉자는 병원 안에 계신 분을 저희하고 밖에 지금 계신 분들이 135명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통보를 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채취를 하러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병원이 코트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강남병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전화를 하시고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는 진로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55회 발명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방역 선진국으로 무뚝 세웠고 더 나아가서 감염병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국을 구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진단키트를 개발한 연구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용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가 어젯밤에 방금 말씀드린 인원을 포함해서 또 추가적으로 두 명이 나왔습니다 용인시민 한 분과 간해 거주자 한 분이 간내 보건소와 병원에서 확진 편장을 바랐는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의 확진자는 간해 등록 73명 간해 등록 17명 등 90명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현재 1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완치되어 퇴원해 있습니다 지난주 시민 여러분이 크게 우려하셨던 이태용 클럭발 감염 사태도 지금 아까 현 상황을 말씀할 때 일부 거기에 갔다 온 분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차츰 수그러드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는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7일 이후 1263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258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4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는 또 검사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전용 전화까지 개설해 총 5,426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2개 점검방을 편성해 195개 유흥주정과 5개의 콜라텍 등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200개 유흥시설에 대해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4개월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어온 게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이축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개학이 지연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결혼을 미룬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우리나라가 36개 OECD 선직국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또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사회 전체를 코로나19 발생 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중간 단계로 채택한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15일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소독하고 각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내 26개 대형 유통시설과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공연장, 박물관, 숙박업소, 목욕탕 등을 직접 방문해 방역수칙 순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외에 9,013개 음식점과 카페, 2,204개 이미용업소 등에서는 홍보물자를 발송해 방역수칙 순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간내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각 시설 방역관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부가 예정대로 내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을 단계적으로 단행합니다 내일 저도 간내 고등학교의 방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만 시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주 기흥구에 12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간내 187개 초중고개 전체의 방역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초중고개의 체온계율을 지원했고 학생이 많은데도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용앤 바이오고 등 6개 학교엔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등교 수업이 진행되면 당장 학생 개개인의 희생관리가 중요한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격리자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녀를 등교시키지 말고 가정 내에서 상태를 관찰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전국 최초로 초중고개생 전원에게 지원하는 돌봄지원금과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서둘러 지급해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돌봄지원금의 경우 지난 18일까지 88.2%가 지급됐는데 오는 29일이면 신청이 마감되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사정상 읍면동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해신용 봉투를 동봉해서 신청서를 보내드릴 계획이니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94.6%가 지급됐습니다 신청기한은 7월 말까지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인 만큼 아직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전환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 18일 기준 77.8%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부터는 각 은행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어 이런 시일 내에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거가족 등과 관련해 1976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할 수 있을지를 문자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세 가지 지원을 통해 가계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기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과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이런 지움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부분과 비대면 등으로 156만 개 일자리 제공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공공부분에서 6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학산방지 사업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보상대장이나 공사대장 등 각종 종이대장 전산화 작업 각종 안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정비사업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부분 일자리 마련과 관련해선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전담 TF팀 또는 전용전화 324국에 6천번 324국에 6천번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나쁜 바이러스를 넘어서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리 전파될 뿐만 아니라 감염될 경우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코로나19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가 잠깐 방심하던 차에 급속도로 퍼지던 이태용 클럽발 코로나19는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만큼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부중상 전파가 많은 데다 잠복기가 14일 정도 갈 만큼 길기에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일정 기간은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더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를 떨쳐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나 보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방역전쟁의 일선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방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제시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며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며 실내 공간은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하고 전화나 SNS로 자주 연락해 마음의 거리는 좁혀주십시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구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코로나19를 퇴치한 나라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등 공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지금 특례시와 관련해서 법안소위가 지금 여의로 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렇게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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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